지금 나 옷을 많이 입어가지고 아니 몸무게나 이런 거는 뭐 지금 근데 이거 몸무게가 옷 때문에 이렇게 나오면 제대로 안 나올 텐데 맞나요? 아 그러면은 이게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뒷꿈치 맞췄죠? 말하면 안 돼! 말 시키지 마 이제! 말은 시켜도 되지 않니? 아니야 말하면 안 돼요! 네가 말하는 거랑 뭔 상관이야 이게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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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Sou 아아 아 아 사랑이 그렇게 힘들게 하나요 마음이 그렇게 너만 찾고 있나요 머리가 희망하지 가슴 깊은 곳에 살나 봐 마음이 아파와 지금도 나 네가 보고 싶나 봐 아프고 아프고 본인에게 어떤 뗄감이 돼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은 송주였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그리우면 어떡해 하나, 둘, 셋 슬픈 말은 하지 말아요 소파로 외래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사랑이 그렇게 소파로 외래 소파로 외래 소파로 외래 고음 leather